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. 최 전 지사는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매각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우리는 최종 입찰 가격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도 없었다며 입찰가를 알려줬다는 문건은 비밀문서가 아니고 언론에 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